정국의 방구 어디서 뭔가 뽕 하는 소리가 들렸다? 정국이 방구 끼고 온 거 아니야? 샹탱 우리 정국이 방구 힘차지? 정국이 방구 정국이 방구 부산에 기분 척하거든 갑자기 방구 얘기를 하네 김치 가져와 부침가루 가져와 빨리 가져와 야 부침가루 가져와 상팔차 달려라 왔다 와 이거 뭐야 이거 나 진짜 듣고 충격 먹었잖아요 플랭이 안 봐봐 이게 뭔가 성특하게 생기지 않았느냐? 그러니까요 뭔가 성특하게 생기지 않았느냐? 그러니까요 솔직히 저 아이디어 있긴 해요 동네 아저씨들을 섭외해서 7대7 족구하기 농사짓기 어때? 랩타임 한번 중교에 좀 중교에 어떤 죄를 지었길래요? 거실에 있는 화장실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클렌징 폼으로 이제 얼굴을 씻고 있을 때 수건으로 닦았는데 칫솔이 하나 떨어진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게 변기 안으로 들어갔지 말입니다 씻으면 되지 어쩐지 칫솔이 마를 날이 없더라니 어쩐지 칫솔이 마를 날이 없더라니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와 와 한 번이었습니다 제가 예 근데 시간이 없던지라 잘 안 씻어서 그게 좀 중재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오른발대 거시고 이거 잡고 점프점프 오셔서 쟤부터 하면 안 될까요? 네? 쟤부터 하면 안 될까요? 네? 요거 잡고 요거 잡고 쟤부터 하면 안 되냐 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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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가지고 동생한테 지금 쟤부터 하면 안 돼요? 쟤부터 시키면 안 돼요? 쟤부터 시키면 안 돼요? 쟤부터 시키면 안 돼요? 이억 always 쟤부터 시작 쟤부터 시작 강 Sweet 한 번 더 못 올렸다고? 한 번 더 못 올렸다고? 길어야 될 때 한 번 더 올렸다고? 알겠지. 진영이.. 진영이 이분도에 운명드리고 도로 찾는 게 있는데 딱 지켜네. 다 안 왔어요. 이렇게 솔직히 못생겨서 이제는 이제는 저는 그냥 이거 하겠습니다. 원래대로. 아픈가요? 제일 아플 거. 제일 아프다고요? 그럼 안 하겠습니다. 아, 해야 돼. 야, 뭐. 한 번 고른 걸 해야지. 해야지. 난 이걸 골랐을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얘들아 미안하다. 잠 바뀐길래 미안하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는 bts의 솔로곡입니다. 본 하겠습니다. 다리기 때문에. 진영 스튜디 저다 할 수 있다?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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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